747회 우선 이제 제외구간이 제외구간을 좀 좀 토론좀 하게요 하게요 제외구간이 어렵네요 보니까 제외구간이 저는 지금 감이 안오거든요 앞전에 3번 12번 33번 36번 40반대 2개 골고루 나와가지고 20번대가 아예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음 747회에도 보니까 어느 구간에는 뭐 몇 구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구간이 나올지 좀 아직은 감이 안 나왔는데 고수님들 좀 댓글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참고좀 하기에 아시겠죠 전혀 감이 안옵니다 아 머리아프 예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고수님들 10 2 2 3 3 4 4 5 6